네 그럼 다음 곡은 애가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대로 나를 바라봐 눈으로 나를 안아줘 만날 때마다 자꾸만 가슴이 먼저 하는 말 사랑에 빠진 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는 아닌 척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냥 바라만 봐도 해가타 맘이 너무 아파서 해가타 이러는 게 아닌데 흘린 눈물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들켜버렸어요 가까이 내게 와줘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이렇게 내가 타도록 사랑하고 있는데 흘린 눈물 그냥 바라만 봐도 그냥 바라만 봐도 해가타 맘이 너무 아파서 해가타 이러는 게 아닌데 이러는 게 아닌데 흘린 눈물 때문에 흘린 눈물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흘린 눈물 때문에 흘린 눈물 때문에 흘린 눈물 때문에 흘린 눈물 때문에 가까이 내게 와줘요 가까이 내게 와줘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.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. 네 문소정 양 앵콜 무대 역시 멋진 무대였습니다.